자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를 하겠다 중대 발표요? 좋아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목적을 너희들도 모르고 있었지 어 잠깐만 해모 버러스와 토토로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충분히 했겠지 그래 꿇어 아 물 당연히 꿇어야지 그래 파티님이 중점을 필요하신데 이제부턴 내가 목적을 알려주지 우리의 목적은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네? 세계를 정복이요? 네 우리가 이 손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지 아무튼 그걸 위루기 위해서 일단 루피랑 스티브를 쓰러트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틀로얄을 해야 돼 총출격이다 란나? 목소리가 작다 예! 쟤 어 근데 찍고 20편이 로얄 아니에요 18편부터 이제 최정이야 그러니까 최정은 니들은 이따가 1분만 이따가 다시 나오도록 해라 아 3분부터 찍을 거야 배틀로얄 예 3분이 딱 되면 이제 준비 지금은 준비해두라고 메카니멀로 많이 만들어놓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차 파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애들 잠깐 나와라 너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다 저번에 애들 넌 저번에 무차별로 루피를 쓰러트린 거 기억나지? 예 막 어 뭐였지 뭐였지 막 슈음아트 S4 뭐 이런 애들로 쓰러트렸잖아 예 그걸 네가 잘 도와주는 걸로 너는 내 메카니멀 중 몇 대만 골라서 쓰게 해주겠다 그럼 저는 얘하고요 너무 강하고 난데 강한 거 딱 하나 얘요 마스터를 쓰고 싶냐? 딴 거는 조금만 골라라 조금만 거요? 조금만 고르라고 아 그러면 데스파 안 돼 내 전용 메카야 얘는요? 얜 돼 그럼 얘하고 치룡애미 얘요 그리폰 안 돼 강한 메칸만은 딱 하나잖아 얘는 강한지 얘는 구르기요 구르기 또 마지막 한 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알았다 딱 고르려도 없어요 거의 다 집계됐잖아요 좋아 그렇다면 이제 곧 3분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빨리빨리 메칸을 제작해야 돼 야 지금 7분밖에 안 넘었어 진짜? 어 이제 3분 됐어요 띠이 됐다 자 이제 총 출격이다 자 한 대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 이 녀석은 빨리 가자 뒤로 이런 거 없으면 동카랑 빨리 빨리 어 알았다 빨리 출동 에리 너도 좋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새로 만든 메카닉물 만들었는데 이게 얘 배신하는게 좀 어려워가지고 얘는 뭐야 네? 새로 만든 메카닉물 어 얘도 일단 가 그래 얘 이러면 알알이야 알하게 알하게 빨리 가 오케이 좋아요 그냥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휘통한다 휘터도 가져오시죠 휘터는 아직 아니야 빨 Agricultural hyun 빼 뭐야 이게 소개行李 그런게 돼 이렇게 패배미! 가라! 총 출동! 그리핑크스 앞채! 그리핑크스 나중에 야 던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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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해 부러져 부러져 아 저는 여기는 하얀부분 건드리면 결심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핑크스 사채! 강력한 녀석들 선들어 내보내라 알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놈들은 디스크 캐나는 강력한 놈으로 분류되는건가? 그러니까 조금 뒤로 놓으면 돼 이만큼 아 그럼 게리온도 센쪽에 촉하니까 자 정리 정리 그러면 센슨 걸어주는건가요? 뭐 맘대로 해라 전 너무 무작위하게 섞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화에 보면 이런거 나오잖아 뭐 그럼 비슷한걸로 초 만화주의자구만 그건 아거님이고 죄송합니다 죽을래요? 누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랬죠 혹시 보니까 막이랑 해머브러스도 빡빡빡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시작 자 그러면 아직 시작 안됐어 뚜룬 뚜룬 비켜 분명 Hypn 야 저것들을 어떻게 막아 어때 이걸 잠깐만 내가 먼저 선두로 나가겠다 어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 이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 그럼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선봉이나 서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냥 뒤에 있어라 안 돼 안 돼 중요한 녀석들이야 너희들의 목적이 뭐야 도대체 우리의 목적을 알고 싶다고 부르신다면 알려주는 게 인지성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세계정복 뭐 세계정복? 그것과 너희들을 없애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죠? 맞아 맞아 어차피 세계정복을 하다 보면 너희들은 그냥 우리 손에 끝나겠지 그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대라고 어떻게 이겼냐? 하하하하하하하 세대가 세대 갖고 어떻게 이기자는 말이야? 자 잘 싸워도 이기겠다 야 자 그럼 좀 가지면서 하자고 그래 그래 아 그래도 방침은 하면 안 될지 뒤로 와 다친다 야 뭐야 정량기 흐트러졌잖아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경을 하지마라 그렇다면 바로 시작할까요? 기다려 준비중이다 자 크롱 니가 먼저 공격해라 알겠습니다 가라 나루 보색 칭 칭 칭 좋아 그럼 크롱 나도 도울게 현무에 암흥 칭 와아 현무에 암흥 못하게 막아 부와아 독침 공격 칭 바다다다 부와 시잉 뭐야 벌써 하나 죽었어요 괜찮아 야 그리고 마귀 에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아니 안 싸우..저희가 왜요? 그리고 너희들은 남은 메카니벌 두 대랑 메카니벌 좀 더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저희 가서 빨리 만들고 다시 야 스티브 너도 고철 좀 찾아와 알았어 그라켄 가라 스트림 슈터치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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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싱 패티님 5대의 메카니벌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 잘했어 야 반칙이지 반칙 같은 건 없어 우리도 지원군이다 얘는 피닉스고 얘는 버키야 자 얘는 무관이고 응 그럼 우리도 만들었으니까 얘는 베누사고 얘는 트레이드고 얘는 고부고 얘는 나백장이고 얘는 댕댕이다 그야 그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너 나나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하는 거야 뒤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섞어서 야 그래 무자비하게 하면 멋이 없거든 지금 싸움한테 멋이 중요한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싸움도 멋스럽게 하자 뭐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군요 근데 메가테이스 에너지 보충은 언제 되는거죠 글쎄 근데 가 다이크 대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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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공간을 만들어 사퀸이 어쩌면 우리가 질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줬어요 아니 저녀석들은 겨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더 만들어봤자 지금 일곱 대다 그리핑크스 로켓드폰 치고 뭐야 이제 겨우 다섯 대 중 없애네 야 스티브 너도 좀 도와줄래 어 징 징 징 징 징 세 번째 하군 ‫ 목소리 아 알았어요 다만owed 있어 봐야 야 이제는 지금은 일단 위급상학제 부르니까 지금은 일단 나랑 같이 좀 싸워줘 그럼 뭐하러 부른거야 알았어 독침공격 방패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그러게 바벨 방패을 막아라 거대 방패 이게 바로 카메라 공격인가 아무튼 쓸데없는 공격은 필요없고 카메라 공격 실화 참고로 이거는 촬영을 하는 핸드폰이다 그런 말 하지마 사이요 눈치없이 그런 말 하지마세요 아버님 오히려 그런 말 해야되요 하지마요 야 포비 너 뭐하는거야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가라 주자 빡 빡싱 야 우리 망했다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하는건가 망한거 망한거라고 하는거거든 오 피닉스 간납 심화물 으아악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으아악 빡 빡 빡 빡 모르라 빨리 일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해지고 있어요 불리한 거 아니야 일부러 우리가 저어주고 있는 거지 왜요? 우리는 메카니멀에 상당히 많다 일찍 끝내면 너네들도 재미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봐줘도 될 싸움이 아니에요 괜찮다 와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봐준 거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싸워도 싸워도 에너지는 많이 올라간지 하지만 그건 영원하진 않는다 너 에반이랑 다이탄을 왜 안 들고 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평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잊을 줄 알고 뭐야 저게 지금이나 또 방법이 있어 전무 부활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메가테릭스의 힘이야 뭘 얘들아 메가테릭스의 힘이래 메가테릭스의 에너지를 아껴두신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지 메가테릭스는 지금 우리를 이기라고 온몸은 자수 짜줬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프링스콩 빼고는 다 된 것 같아 에너지가 이쪽 주변만 왔으니 프링스콩은 아주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있어가지고 아마 몰랐어 크리스콩이 어딨는데요? 여기 있잖아 오 그렇군 가라 피닉스 이번엔 마귀 네가 공격해라 알겠습니다 샘플 물을 날려라 불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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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할 것까지 없다 어떻게 한대 죽었어 루피는 이 많은 영의 메카니멀들을 써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루피의 메카니멀은 고작 3대 이렇게 막 이 개수의 상황으로 봤을 땐 루피가 불리한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다음 말에 계속 다음 표에 계속 아하하하하 우리가 이길 거다 크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